흐비치 미러차트 CDC4000 모델 전구교체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앞에 커버를 열어줍니다. 커버를 열면 십자나사랑 은색나사 확인하실 수 있고 일단 먼저 십자나사를 십자도라이버를 사용하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. 마사를 풀고 나서 은색은 손으로 돌려서 새판이 움직일정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. 대각 밑으로 당기시고 내려주시고 몸쪽으로 당기시면 전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전구교체 하실때는 전구가 많이 뜨거우니까 안경닦기 같은걸로 감싸서 빼주시고 세정기로 꼽으신 다음에 원래대로 밀어주시고 올려주시고 대각으로 다시 밀어주신 다음 생색나사만 조아주시면 고정이 됩니다. 여기 있던 십자나사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.